아 맞다 이런낭에서 돼요? 아 진짜요? 진짜 별로 안 보여요 걸어오신다 진짜요? 아 진짜요? 어떻게 해요? 자이? 아 연신대쪽이지 연신대쪽 연신대쪽 오늘 시간이 없어 연합판도 못했어요 디디아 디디아 우리 디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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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인데? 능력자다 뒤에 봉작선을 한발로 다하는거 아 너무 귀여워 발 막 꼬이고 막 아 너무 좋아해 왜그래요? 나한테 그래 배불러서 싫어 카리카리팡팡이 아 진짜 근데 하고싶다 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나한테 잘 못가면 손기가 되네 파터치 파터치 아 그거 디디아으로 해야돼 아 진짜? 파터치 아니 없어 디디아 있어 쇠고이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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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 어 이거 진짜 어떡해? 너무 꾸임이 없는데 하나 풀로다 우와 좋아 하나 풀로 하신다 그러게 뭔가 할거같아 저거 뭐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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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좋아해? 왜 이렇게 좋아해? 왜 이렇게 좋아해? 너 유나 좋아하잖아 이거 유나 좋아해요 뭐지? 아 너가 더 웃겨지 지금 제일 웃긴거는 아리아이 제일 웃겨요 지금 제일 웃긴거 같은데 오늘 유나팬 새로 한 명 왔는데 괜찮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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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고기 먹고싶어 아 고기 먹고싶어 누가 아까 고기를 꺼내가지고 자동을 벌리면 아 이런가? 누구 고기 먹고 이게 저 고기? 저 아닌데 어 안보여 고기 여기 고기 먹고 오신분 고기 먹고 오신분 아 아 진짜 언제 오셨어요? 고기 아까 아 진짜? 저기요?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리 없이 해매가고 아 깜짝이야 오신분 안보여 맞아 까면서 되게 시원해졌어요 여러분 가을이 오나봐요 나 가을이 너무 좋아 여름보다 좋지 가을에는 땀이 안나죠? 아니요 저희는 발라드 발라드가 나올까요? 아주 더 쎄고 더 강렬한데 맞아 막 우리 랩 발라드잖아 누가 랩 제일 잘해? 나 랩 진짜 못해요 아니요 나 랩 진짜 못해요 아니야 너 잘해 아네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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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이거 되게 연습하던데 녹화는 잘 되고 있으니까 저거 뭐지? 그쪽에 나간다 있잖아 애기 때부터 그거 연습했어? 어 진짜 언니한테 맞아가면서 연습했어 애기 때 언니한테 맞아가면서 진짜 막 포켓몬스터 주제가 맞아가면서 연습했어 그거 아니라고 해봐요 포켓몬스터 한번 불러줘 봐요 나 까먹었는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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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맞아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근데 포켓몬이야? 어 디지블몬스터 어? 디지블몬이잖아 피카츄몬스터 피카츄몬스터 포켓몬스터 아 그렇구나 근데 포켓몬은 뭔가 몬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 이야 맞아요 바닥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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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제일 귀여워 응 악장인데 귀여워 귀여운 악장 보고싶다 잘 몰라 거기까지 가볼게요 가라 아리웅 가래 이거 뭐 한 거예요? 방금 뭐 한 거예요? 이거 뭐 한 거예요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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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라 아리한테 아리 아리가 난 포켓몬이라고 생각하고 가라 아리웅 이러면 포켓몬 중에 뭐 가라 이러면서 막 뛰어가면 포켓몬 중에 뭐 아 방피해 괜찮아 아리웅 괜찮아 완전 귀여울 것 같은데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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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이 뭐가 있나요? 기술이 뭐예요? 특별 기술 한 번 불면 태어날 수 없는데 그게 그게 아 박찌개 박찌개 아 수셔 머리 괜찮아? 아 진짜 하나지 아 하나인가? 뭐야? 박찌개 나 전에 바랐다고 자꾸 뭐라 그래 아 소리가 되게 좀 크게 나갖고 깜짝 놀랐어 기억도 잘 안 나 12시가 넘었습니다 멤버들 키워네요 네? 네? 벌써? 어떻게 나오세요? 안 편해요 우리 먹느라 시간 많이 어떡해 아 진짜 못 찍었거든 저거 뭔가요? 그런 거 그런 거 뭐하고 놀지? 뭐하고 놀까요 여러분? 고기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놀다고 누구야 이번에는 자 이제 여러분 고기 대신 족발 표정이 다들 붙었어요 다들 이제 머릿속에 고기 생각뿐 땋는 거 안 난다 이제 지워! 지워! 고기가 하늘에 이르러 저리 가! 저리 가! 저리 가! 저리 가! 저리 가! 아리 같을 정도가 심해 난 이 말이 좋은데 왜 지져버렸어? 걱정되려나 왜 와 어 난 이 말이 좋아 못 들었어 던질다 다리 부를 왜 이래? 안 돼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오늘 되게 좀 지쳤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힘났네 좀 지쳤냐 너가 완전 지쳤지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막 속도 안 흔들고 막 어제도 허리 아프고 칠 것 같아서 맞아 진짜 죽은 줄 알았어 완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제 하나 지친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네? 슈아한테 기계해가지고 아 그쵸 아 잘 기대해보세요 제 다리 제 다리에요? 제 다리에요? 뭐야? 누구 맘대로? 여긴 내 다리 알렉이야 뭐야? 언니 어디 알렉 언니 여기 누워 이리와 이리와 뭐야? 어김없이 주는 슈아지 무슨 말을 해드려봐 다 져 다 져 어? 신선 어른 나 오늘 말 안 나온거야 신선 어른 나 오늘 말 안 나온거야 여러분 집에 어떻게 가요? 지하철 다 끊기고 어떻게 가요? 걸어서 간다 걸어서 간다 이 사람은 있었는데 걸어서 간다 이분 걸어서 가신다 진짜요? 얼음 물고 걸어서 간다 카니발 타세요 카니발 카니발 타세요 카니발 타세요 카니발 타세요 카니발 같이 걸어서 한 명씩 안녕 한 명씩 타세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하나가 걸어가? 하나가 걸어가? 하나가 걸어완대요 하나 차량까지 어디요? 하나 우와 그건 납치잖아 맞아 납치야 납치 미안한데 우와 강원도 양국하고 쳐 양국하고 쳐 양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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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드 마시고 양국 수박도 맛있어 강원도는 제발 좀 그만 양국 맨날 가야지 강원도 맨날 가야지 어? 맞아 인천 오크벨리 오크벨리 인천 오크벨리 오크벨리 홍천 홍천 홍천이랑 강원도 그게 그거잖아 홍천이랑 양국 오크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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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천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? 금요일 오크벨리 토요일 오톤바드 일요일 오톤바드 일요일 오톤바드 그냥 광복절은 경광하게 월요일도 가졌네 근데 금요일 날 인천에 갔다가 강원도 가요 응 갈사람 어디요? 첫 편이 되세요? 인천 갔다가 강원도 거기 가요 인천은 인천은 인천 가면 오크벨리 못 가요 응 인천이 많이 막히는 데라서 인천이 어떻게 해? 인천이 어떻게 해? 알았어요 34번 국도 다 보면 돼 34번 국도 40분 퀴미비 있습니다 같이 40분 빨리 갈 수 있다는 그 팀의 주말엔 카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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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엔 카드 할 뻔했어요 완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일하고 할 뻔했어 싸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오늘 오늘 진짜 진짜 아 나 죽는구나 진짜 나 얘 손 끝에 깜빡으로 왔어 진짜 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얘 모든 게 없어 죽음이 두렵지 않네 죽을 거라고 생각 안했어 응? 진짜 차가 이렇게 돌아서 갔지 바람이 으악 깜짝 놀랐어 두 번 두 번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란 틈을 내지 않았지 얻었지 얻은 거 아니야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래 오래오래 살아야지 내가 언제 해 인천 오신다는 소리가 아 진짜? 우와 인천을 갈 수 있는데 오크벨로 아 한숨 씻었어 인천은 가까워서 나눠서 와요 인천이랑 해다다다 오크벨로 갈까요 노숙은 차 아이고 어떡해 또 가기 싫어 인천 와요 인천 원주에서 기다리고 짜자 난 집이야 어제인가? 뭐? 오늘도? 어제지 언제요? 오늘도 비가 많이 와요 아 원주 이제 정리하고 빠르게 하이터치 한 번 하고 빠르게 준비 멤버들 앉아있고 치시오 앉아있라고요? 이쪽으로 가라야 이번에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못써 이리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리로 지나갑시다 이거지 이거 봐봐 아직까지 어 표시에요 벌써? 유나 들어가면 또 유비타는 거 아니에요? 차에서 맨날 유비트만 한다던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? 이쁘다 4당 가고 싶다 뭐야 왠지 지금 4당으로 가면 만날 것 같은데 지금 4당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뭘까 문자 문자도 유나밖에 못 들어가요 괜찮다 괜찮다 항상 이쁘다 가는 거 너 지금 더 없겠지 겁나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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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퀴즈 있을 때마다 제가 소카를 다 받아서 척척 모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그리시려고요? 그려주세요? 그려주세요?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하나 매일 매일 셀카 찍어서 행사에 보내고 있어요 진짜요? 저희는 모르는데 그 셀카는 어디로 가죠? 아무도 몰라 다른 데 사러 오네